와우, 웰컴 투 클럽 빅토리아! 성랍파 만남과 짜릿한 공연이었습니다. 클럽 빅토리아의 힘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DJ초 인사드립니다. 소리 질러! 와우, 좋습니다. 이 분위기 몰아서 첫 번째 타임 소개해드립니다. 봉과 함께하도록 이기는 인생, 17년을 자랑합니다. 빅토리아의 암방만뉴을 소개해드립니다. 키메라 봉! 렛츠고 쓰리고 돌리고 이 분위기 살리고! 봉에 살고 봉에 죽는 봉생 봉사, 키메라 봉! 봉을 가지고 노는 여자, 키메라 봉! 박사님! 여보세요! 엄마 일해! 어머! 쌍쌍 나이트 클럽의 백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요? 이봐요 백 사장님 제가요 아무리 없이 살아서 빤스에 빠구날 정도로 입어도요 저 봉 그렇게 함부로 갈아타는 여자 아니에요 저요 봉 앞에선 프로예요 끊어요 우리 인도팀에라 봉비민호 이봐요 백 사장님 저 빅토리아 에이스예요 저요 거기는 천장이 열리면서 제가 구름 감안에 타고 등장한다고요? 신비롭긴 하겠네요 어찌됐건 제가 네 역할을 타고 등장을 하든 뭐 작두를 타고 등장한다든 안돼요 안가요 정말 왜 그래요 사장님 여기 올라오시면 안됩니다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내려가세요 올라오면 안되는데 여기 내려가세요 저기요 봉을 아주 잘 다룹니다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정말 저 섭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캐스팅질이야 정말 아휴 키메라 우리 선생님은 이런 봉보다는 예 잠깐 잠깐 뭐야 이 정도는 돼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무슨 봉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뭐야 손오공 너 원숭이 닮았어 아휴 아휴 치키티치키타카타카 초코초코초다 정말 어 아니 생긴거 꼭 어디서 원숭이 하루비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왜 그래요 아저씨 아휴 치키티치키타카타카 초코초기라 진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와 좋습니다 이분님으로 가서 빅토리아가 준비한 특별픽 이벤트 타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스탈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메이징한 타임입니다 오늘 슈퍼스탈은요 바로 전설의 디바 바로 김완선도님 와 근데 이리로 어쩌죠 저 김완선도님이 오늘 밤 어둠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불 좀 쪄고 켜지면 나와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떼빵 전문 찰력쇼단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떼빵 전문 찰력쇼 블랙 커브라 레츠고 빅토리아와 연설을 함께하고 있는 블랙 커브라 렛츠고 블랙 커브라 렛츠고 언제나 떼빵이 필요할 때는 나오는 블랙 커브라 레츠고 블랙 커브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좋습니다 본격적인 찰력에 들어가기 앞서 가볍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야구 방망이 하나를 가볍게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좋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아의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알짜라로 모여 본격적인 찰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세봉을 다리로 브로트 부러뜨리는 아찔한 차력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오 김완성씨 오셨대요 지금 김완성씨 오셨대요 오늘 들어가 오늘 들어가 오늘 들어가 다 같이 들어가 빨리 빨리 김완성씨 오셨대 빨리 들어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전설의 섹시 디바 김완성 누님이신 무대 뒤에 와 캐시입니다 완성 누님의 무대는요 신변보호를 위해서 우리 보디가드들과 함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섹시 디바 완성 누님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쓰리고 돌리고 이분이기 완성 누님이 살리고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 김완성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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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그 양주 시키신 분 뭐야 양주 시키신 분 양주 시키셨어요? 양주 양주 시키셨어요? 양주 양주 나 혼자 해 나 혼자 해 아니 도대체 안 해줄 거야 아우 진짜 아우 아우 뭐야 야 야 뭐야 야 이거 김완성 아니지 이거 사기다 사기 야 친구 이상해 이거 가짜 가짜 뭐야 뭐야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김완성 아니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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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완성 있습니다 공정적인 무대 들어갑니다 와우 와우 같이 불러요 김완성 와 와 김완성 어머니 웨이브 살아있네 살아있소 와 육 이야 박선미 살아있네 김완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 김완성 씨 홍보 확인되어 있어요 홍보기예요 일단 가셔도 됩니다 같이 시대를 지금 보이게 구웠어요 아니 가시면 돼요 김완성 씨 팬서비스 아 팬서비스 나 또 농담할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아니 김완성 씨 아니 오늘 뽕뽕을 하래 왜 아니 김완성 씨 지금 알겠는데 지금 그만 다들 떼요 다들 떼야겠다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김완성 씨 음악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고완성 씨 안 뚫려 아니 이제 끝났다고요 다른 시간이야 다른 시간 아 진짜 다른 시간이야 오늘 들어가세요 아이고 정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몇 골을 할래 몇 골 골 골을 뽑는 같이 안 돼서 끌어내 빨리 끌어내 아니 끌어내 아니 골을 뽑네 아니 골을 뽑네 아주 그냥 그럼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와우 완성도님 오늘 홍산드셨나봅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기는 클럽 빅토리아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